유튜브 구독자 1,000명을 달성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. 이 기념비적인 순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덕분에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. 채찌PT로 얼마나 많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앞으로도 개조와 영상에 머잔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오늘은 한국 최초 채찌PT AI 이미지 인사를 마치며 많은 댓글 기다립니다. 모든 것은 채찌PT가 만들었으며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이벤트는 제 채널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자신감을 부여해줍니다.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더욱 많은 재미와 지식을 제공할 것입니다. 이 기념비적인 순간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.